수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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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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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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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ف sib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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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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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ливо. okay. 아멘 시멘트 시멘트 다 꺼내야 되요 꺼리지? 이걸로요? 다 자를거에요 여기서부터 꽉 막혀서 안빠지잖아요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방속 시멘트가 들어와 창고로 오면 불편하죠? 시멘트 바닥에 있는게 다 시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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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우측으로 오르는거 두어 보고서 사진을 보냈는데 사장님이 보냈는데 또 보고 계속 있을거야 한참 있을거야 남아있을때 저 앞에 있고 있잖아요 이게 내시경이 안들어야돼 여기서부터 좀 더 빼야돼 그럼 이것까지 뜨면 시멘트 시멘트 막힌게 공사할때 들어간거 바꾸세요 시멘트가 왜 들어가있을까? 공사할 때 방수 시멘트가 들어가 다행이네 내가 안해서 잘생각 아 이제야 녹색물이 나오네 배가 나오잖아 이제 맑은 물 나오면 없는거에요 물 색깔만 봐도 알아요 물 색깔 안나올때까지 가야해요 네 다 일로 나오는거에요 정화조고 얘는 욕실있죠 화장실 바닥도 일로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도 안내려갔단거야 여기 꼈다 여기 꼈다 여기있다 여기 꼈다 좋습니당 여기 꼈 дорог이 있어 해당 좋아 وع 이제 엑기스 이게 마지막 엑기스 암덩어리 나왔어요 얘가 다 잡고 있었던걸 이게 꽉 막혀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못 나갔던걸 이제 잘나갈거야 또 있으면 이제 엑자 그쪽에 조금 남아있고 뒤에 또 있죠 이거 빼야되요 엄청나다 엄청나 돈 많이 주셔야겠네 돈 많이 주셔야겠어 비싸게 해줘요 시멘트 작업은 비싸게 받아야돼 뭐야 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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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기가 부새로 물기 물기 이거 꺾였다 이거 꺾였다 이거 꺾였다 이거 꺾였다 얼마큼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다 물 좀 꺼야겠다 지금 6m 들어갔잖아 아 안 떨어졌네 호수가 여기 있고 잠깐만요 얘를 노리고 때려야 되는데 보여요? 네 아 이거 쓰네 네 티메트 여기 있거든요 아 여기서 꼈다 여기서 꼈네 아 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